어? 안전 끊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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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송이 김치 안 먹을래 혜리는? 떡볶이 여기 만 먹을 거야 많이 엄청 꺼질거든요 어쩔지 왜 이렇게 해리가, 테리가 안쓰 키가 크나 했더니 무릎 꿇고 있었네? 와 역시 테리는 매운 게 매운 걸 너무 잘 먹는다 나도 잘 먹잖아 난 김치도 잘 먹어 전혀 매워하진 않네 김치 좀 먹어 내 장난친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야 몰래카메라 성공 몰래카메라 성공 성공이라고? 몰래카메라 성공 몰래카메라 성공 김치 먹지면 안 돼요 알겠다 진짜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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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거 뿌린 다음에 가래떡 만들어서 먹을까? 어떤거 뿌린? 너 가래떡 좋아하잖아 가래떡 어떻게 만들는지 알아? 응 라면 물에 불러가지고 뿌리면 가래떡만 해지거든? 그래서 자라서 먹는거야 오오오 신기하다 응 그 라면 좀 이따 가래떡 만들어 먹을까? 응 집도 먹어야지 뻥이야 괜찮아 솔직히 속았지? 응? 속았잖아 응 하지 않았어 몰래카메라 성공 몰래카메라 성공 그거 어디서 봤어? 엘리아에서 봤지? 엘리아에서 봤지? 마리아와 친구들에서 봤지? 아아 몰래카메라 할 때도 있거든 마리아와 친구들 거기 만든 노래 있어 응? 알아? 그래 마리아 나는 마리아 이런 노래 있어 마리아와 친구들이 음반 냈었잖아 예전에 노래 들려줄까? 응 알아? 진짜? 어 마리아와 애들이 자 봐봐 이 노래야 마리아 마리아 음반 냈었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마리아 내가 마리아 근데 희망하는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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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? 토끼는 토끼는 뭐지? 마리아 마리아의 아빠 마리아 아빠잖아 응 토끼 토끼는 엄마 엄마인데 다 먹었잖아 엄마 집주 먹었잖아 그거 응 다 줘 마지막이야 응 마지막이야 빨리 꺼내줘! 아니면 너가 꺼져 엄마가 내꺼 없어 왜? 내꺼 없어? 다 먹었어! 너꺼? 내가 다 먹었어 너 먹지마! 언니꺼야! 몰랐지 왜 그렇게 불러 또 맵다 근데 또 매워? 아니 떡볶이 떡볶이가 매워? 응 난 안 매워 아니 떡볶이가 매운데 나도 매운데 떡볶이 먹어 매워 떡볶이 맛있게が AO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